화분위는 공원에 앉아 있어요 날씨가 더워요 땀이 나요 화분위는 배가 고파요 편의점으로 가요 화분위는 편의점 앞에 서요 먹고 싶은 음식들을 생각해요 김밥, 바나나 우유, 떡볶이가 생각나요 편의점 문이 열려요 화분위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요 선반으로 걸어가요 김밥이 보여요 김밥이 한 개 있어요 화분위는 김밥에 다가가요 다른 사람도 김밥에 다가가요 두 사람 다 놀라요 이 사람은 마이크예요 마이크가 화분위를 봐요 혹시 이 김밥 드시려고요? 화분위도 마이크를 봐요 화분위도 놀랐어요 아, 네, 김밥을 집으려고 했어요 마이크가 화분위한테 사과해요 미안합니다 화분위도 마이크한테 사과해요 미안해요 화분위가 말해요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럴까요? 이기는 사람이 김밥을 가질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마이크가 볼을 내요 화분위가 가위를 내요 화분위가 이겼어요 김밥은 화분위의 것이에요 마이크는 서운해요 김밥이 먹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마이크는 편의점을 나가요 화분위는 이제 김밥을 살 거예요 사장님은 당근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손님 김밥 한 줄 주세요 당근 사장님이 말해요 네 손님 그런데 저는 아까 두 분이 이야기 하는 것을 봤어요 당근 사장님이 설명해요 창고에 김밥이 많이 있어요 더 필요하세요? 화분위는 기뻐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줄 말고 두 줄 주세요 당근 사장님은 창고에 갔어요 그리고 창고에서 나와요 김밥 두 줄을 들고 와요 화분위가 카드를 내밀어요 감사합니다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사장님이 대답해요 김밥을 내밀어요 네 여기 김밥 두 줄이요 당근 사장님이 물어봐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네 주세요 화분위가 편의점을 나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근 사장님이 대답해요 안녕히 가세요 화분위는 마이크를 찾아요 마이크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저기요 저기요 화분위가 마이크에게 말해요 제가 김밥을 두 줄 샀어요 같이 먹을래요 마이크가 감동했어요 정말요? 네 좋아요 고마워요 마이크와 화분위는 벤치를 찾았어요 이 벤치에 앉을까요? 그래요 마이크와 화분위는 벤치에 앉았어요 김밥을 먹기 시작해요 대화를 시작해요 김밥이 너무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네요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마이크예요 안녕하세요 마이크씨 저는 화분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화분위씨 김밥을 사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마이크씨는 김밥을 좋아해요? 네 저는 김밥을 정말 좋아해요 저도요 저는 떡볶이도 정말 좋아해요 맞아요 떡볶이와 김밥을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나나 우유까지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도 바나나 우유 좋아해요 저랑 좋아하는 것이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화분위와 마이크는 비슷해요 대화가 재밌어요 화분위가 마이크에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친구할까요? 좋아요 친구해요 화분위와 마이크는 이제부터 친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제 좋아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